안녕하세요 리얼터 좋은킴입니다. 5월 8일에 런칭하는 센터코트 개발사의 키플링 스테이션 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사의 브랜드 밸류, 교통, 미래계획, 가격, 이 4가지 투자 포인트별로 상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도표입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사별로 과연 얼마나 많은 빌딩 혹은 유닛을 지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트라이델 다음으로 센터코트 빌더가 선두주자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이저 인터섹션과 인프라를 갖춘 그리고 미래 투자 가치가 있는 위치를 잘 선정하고 좋은 퀄리티로 바이어들에게 보답하기에 믿을 수 있는 빌더와 프로젝트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트랜지시티, 포스트 힐, 55 Mercer, 프라임, 그리드, 본도 등등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고 이 빌더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쀀펀시와 클로징이 같기 때문에 어쀀펀시 피를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빌더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개발사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단 한 번도 캔슬된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티플링 스테이션 콘도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큰 이유는 편리한 교통입니다. TTC 지하철, 고트레인, 미지사가로 갈 수 있는 마이웨이, 그리고 토론토 피어슨 공항으로 갈 수 있는 익스프레스 버스 라인까지 모든 교통편을 갖춘 컴플릿 트랜지 탑입니다. 이 모든 교통수단을 갖춘 위치의 프로젝트가 정말 손에 꼽기 어렵습니다. 토론토와 미지사가를 연결해주는 퍼펙트한 위치에 있는 콘도는 5251 던다스 웨스트에 위치하며 2분 도보로 모든 교통수단이 해결됩니다. TTC, LRT, 마이웨이, 고는 잘 아시지만 눈여겨보셔야 하는 교통수단은 공항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15분 익스프레스 버스를 타면 공항을 갈 수 있는데요. 이 루트가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으로 공항을 쉽게 갈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에게 무척 편리하기도 하지만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공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편이 레지던트한테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칼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좋은 위치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프로젝트입니다. 이토비코 다운타운이 커지고 있는 시티 플래닝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을 보시면 이 콘도 반경으로 500m 안에는 15개의 콘도가 들어올 예정이며 그리고 1.5km 반경, 도보로는 15분 거리 반경에는 41개의 빌딩, 약 13,000개의 유닛들이 이토비코 다운타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뉴 시빅센터는 4분 거리이며 그리고 던다스 커넥트 프로젝트로 인해서 벌링턴부터 여기 키플링 스테이션까지 던다스 라인 교통과 인프라가 커질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센터코트 개발사는 웰네스를 정말 중요시 여겨서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협업하여 버추얼 닥터 어포인먼트를 언제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개발사의 특징은 운동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기대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여서 많은 빌더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로징 때 크레딧을 주거나 렌탈 개런티를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엔드 프라이스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GTA 동네와 비교해 봤을 때 위치와 가격 대비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저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베드가 50만불대 그리고 작은 원플러스 때는 60만불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투베드를 다른 곳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70만불대부터 시작하기에 거의 해밀턴 가격대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위치, 빌더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프로젝트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런칭이 한 달 전이지만 벌써부터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프로젝트는 인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남양 원베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뷰가 뚫려있는 서양 원베드나 원플러스 텐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고려하시는 분들은 빨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장감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론을 띄워봤습니다. 동쪽에는 지금 콘도 건물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동쪽은 막혀 있을 것이고 나머지 향은 뷰가 있습니다. 저의 추천은 서양과 남양일 듯 합니다. 하지만 동양에 이피션트한 원플러스 텐 모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용이시라면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상 가격은 스쿨프 땅 약 1250불 정도 할 것입니다. 5월 8일 이토비코 다운타운에 런칭하는 키플링 스테이션 콘도를 주의있게 보시고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LSQ나 유니언시티처럼 정말 하이 디멘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니 미리 연락해 주셔서 유닛 선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역길 바라며 지금까지 리얼터 종은캠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